러시아의 보드카에 후추를 러시아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보드카에 후추를 배가 아프면 소금을 타서 마십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마시고 여름에는 더워서 마신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러시아 사람들의 보드카 사랑은 대단한데요. 최근에는 후추 보드카가 코로나 예방에 좋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와 가까운 나라죠. 얼마 전 벨라루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보드카를 마시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40도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소독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드카로 손을 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안티셉틱입니다. 여기 약 40%의 물이 약 40%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워낙에 워낙을 사용했습니다. 알코올이 아무래도 소독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코로나를 좀 없앨 그런 기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제 술고래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차피 그냥 이거를 소독하는 건데 술 먹고 있어야지 코로나로 안 걸립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믿고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의지하기보다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유생을 철저히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아닐까요? 알코올이